어게인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그야말로 레전드 국가대표분들. 안녕하십니까, 최진철입니다. 골키퍼 미운다라고 합니다. 2002 막내, 2002입니다. 피부를 지워버렸던 성경훈입니다. 유상철입니다. 팀의 감독을 맡은 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정환 팀과 유상철 팀의 축구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프라인 못 끝나가게. 슈팅 주지 말고. 최진철. 송정국 슛. 이 문제. 2002년 전선을 상대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2002년의 추억이 있는 축구팬들.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았습니다.